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보고 자료 영상 사진을 찍고 왔고요 이제 저희가 오늘 후보를 하기 때문에 준비에선 모여보네요 провод기 때문에 지금 매우 굉장히 플레이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꼭 좋아해 주시겠고요 오늘 밑에 밑에서 모자도 쓰게 됐습니다. 봐봐요. 가자. 아 파스테야 안 봐도 잘 나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마주 보고 있을 땐 Oh yeah Where'd it go? 만약에 몇몇 이렇게 와서 내주세요. 네. 잠깐만 여기를 막 이런데 앞에 나와서 막 붙어주면 된다. 네. 아. 네. 여기 앞까지 올라오고. 근데 얼굴 각도라든지 약간 어 그 뒤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뗏다가. 이렇게 해봐요. 더. 오케이. 야야. 잡았다. 유행했다. 네 네. 너무 신기해. 어. 정말 한 번만 더 찍을까? 아 좀 위에 계시고. 아 그래? 휴먼에 뭐 넣기도 하고 한 번만. 네. 야. 아니 쓸모가 해도 괜찮은데. 아니 쓸모가 해도 괜찮은데. 귀여웠어. 쓸모 아니야 쓸모. 어.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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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갔다. 어. 크로스 봤어요? 마지막 하나. 어. 이거 우리 누구예요? 네. 다른 거 또. 우리 그 동식색 그걸로 한 거. 그렇네. 이게 동식색으로 되어 있어요. 스틱크. 네. 누가 붙였을까? 일단 나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안 할 것 같아. 신기하다. 나 내게 돼서 너를 따라가는 나를 볼 땐. 아 we could go. we could go. go anywhere. 난 지금 부자 때문에 풍물이 안 나는데. I just wanna wait and go.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오늘 매네비드 비치 저희 더블고 무대랑 이제 팬스. 저희의 팬스업. 고고. 무대랑 타이틀 뽑을게요. 스틱크. 영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 돼. 네. 저희 지금 가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인사하고 오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태형입니다. 정답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태형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충분 조전동 형. 꾀모어 고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6월 월세인 고전동입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김태형이고요. 제 스물아홉. 스물아홉 살이고. 열아홉 살이고. 여기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세렛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선빈씨 핸드만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오잉지 선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형준씨 핸드체크한테로.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준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census. readings нас. stan. 33 0 지금 화제의 대빈이 미션 뿌, 뿌, 스페이스 자 위 로링, 밟아! 챔, 챔!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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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R 알렌이 형. 아 일자리여. 에그 원 근데. 어 이거 하면 더. 어? 이거면 더. 근데 또 우리 팀. 이거래. 어떻게 둘 다 이렇게 떨리지? 아니. 거기보다 더 힘네. 하나, 고. 오. 이 색깔은 다 괜찮은데? 괜찮았다. 여기서. 둘. 좀 안 돼. 감사합니다. 오겠습니다. 안 살까 봐 말하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2. 그런데 맞춤다. teen거 누가 if you wanna go just right away 더욱 불안한 내 아녹도 돼 go anywhere if you wann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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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다시 열어줘 안아도 돼 수 없는 걸 알면서 와.. 화목만 채점으로 가네 누가 내 자리에 뭐 너무 나왔네 그거.. 레스토랑 나한테 웃겼어 나한테 팬초케이스가 좀 나은데 아 긴장했네? 맞네 전문 MC가 어디 있잖아 난 MC 출신이잖아 내가 어디에 MC 출신이 인간은 다르지 나 이따 또 올게 네 뮤직비디오는 멋있던데? 어 왜? 시청자 나올 때 봤는데 뮤직비디오는 내가 알고 와야 돼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달라고 뮤직비디오의 뮤직비디오가 제일 좋네 모투바이트 한 사람 누구야? 아 진짜? 형 형 형 형 형 형준이의 발 손 이 무거운 손에 왜 공빈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공빈이 형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공빈이 형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거의 헤아리고 싶어서 표정 어떻게 해야 돼? 차이는 이제 뮤직비디오 쇼케이스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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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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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방금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 오이 오이 거기 오이 거기 거기 뭐 거짓말고 그래도 거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기 거기 식사는 하셨나요? 자 간다! 오 됐습니다! 티토 끝나가지고 할리 다 끝나서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네 정진이 1차 찐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없으면 안 가자 아 근데 오늘 밤의 일인가 있겠구나 됐겠지 아니 뽀카 누구야? 어? 그걸 봐야겠다 완전 뽀카 누구야? 저 이거는 저 오 이거 누구야? 동그라미 칸 컵받침 컵받침이요 오 잘 나오는데? 에이 단둔마켓 바꿔야겠다 네 고마워 이게 왜 있지? 이렇게 고맙다 얘들아 감사합니다 나는 시리 다 모으거든 이렇게 바르고 다녀왔어 아 바꿀겠네 다시 뽑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어? 방법이 있지 해봐 7근 차 고생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늘리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깝도 그 때 이뤄보고 있어 이뤄보 있어 완벽 코카 박세린 코카 콰카 좀 콰카 안 같은데? 그거는 너희 팀 분들이 간단해지고 콰카가 또 콰카의 입모양 웃는 상이야 항상 콰카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아싸 빵 냄새 나왔어 카스타드 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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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나 대왕 카스테라 먹고 싶게 해줘? 집에서 대왕 카스테라 올게 바쁘세요 한데 형이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잖아 며칠 먹을 거야? 대왕 카스테라 사와 너 대왕 카스테라 사와 한 번도 안 먹어봤지 그렇게 맛있다 아 먹었어야 했는데 나 추천에 있었거든 그때 먹을 거에 관심 없어 살면서 제일 먹을 거에 관심 없었는데 제가 찍었어요 인욕이 있네요 인욕하고 일어나세요 아 가스 패럴 가스 패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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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씨 오늘 머리 볶았네요 지금 뭐하고 일게요 틀렸어요 여름이다 뮤비 30분 뭘 봐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영레이 머리 빨리 다른 점 말해봐 다른 점 못 찾으면 나 바로 카메라 끌 거야 오케이 카메라 끄겠습니다 어 빨리 오늘 영레이가 골드 체인 골드 이게 뭐라 그래 머리 집게 그리고 반따나 눈썹 스크래치 건치 뭐가 달아졌어? 골드 말하고 있었어 골드였어 원래 실버였어도 눈이기 때문에 아 달랑달랑 어 긴 데 돼요 긴장되고 기대돼요 긴 데 돼요 기장돼요 기장 이제 갑뇨 바빠이 바빠이 오 썸네일 넣어야 썸네일 와 이러고 가고 있어 이거 어때 반응 너무 긴장돼 반응 반응 점수에 반평백했다 10 그다음에 번에 어 뭐야 한번 내 눈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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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뮤비. 이니언이 기침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장난하겠다. 그렇게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있는 성민 리포터입니다. 이니언이.. 이니언 체크 다 하셨죠? 이니언 체크 다 하셨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나와있는 문 기자입니다. 박지기 기자님은 알아요. 네 지금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한국 책에 또 보시다시피 물을. 진짜 웃긴다. 이렇게 웃기게 생기셨나요? 오늘 눈에 펄을 쓰셨네요. 원래 쓰는데. 원래 쓰는데. 오늘은 특히 피부톤이 더 불이 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밝혔는데요. 혹시 더 탔나요? 아니 오늘은 더 밝혔는데. 최근 야외에 나간 적이 있어요? 연습밖에 안 하는데 지금. 머리에 뭔가요? 금이요. 근데 제 들고 있는 왜 이걸로 대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제 금융을 금융합니다. 진짜 금위인가요? 진짜 금위인가요? 아닙니다. 진짜 금위였어. 근데 저번 뮤비일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추가하셨죠? 저번 뮤비일 때도 있었는데. 금은 없었잖아요. 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금을 추가하셨죠? 추가한 게 아니라 바꿨죠. 왜 바꿨죠? 금융이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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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첫 번째 정규 앨범. 컴백 쇼케이스. 더 웨이크니. 저는 지능을 마트.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형입니다. 오늘 저희 크래비티의 쇼케이스에 저희가 직접 MC를 해보는 그런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깨끗어서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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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나가요. 예스터들. 예스터들. 내일 또 나가요. 내일 또 드리겠습니다. 예스터들.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